오랜만이다. 잘 지냈니? 왜 전화 안 받았어? 네 연락 기다렸는데. 나도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어. 근데 왜 안 했어? 우린 아직 학생이잖아. 학생의 본분이 뭐니? 공부잖아. 난 지금은 일단 우리 본분에 충실하고 싶어.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만나자. 그럼 그땐 너랑 만나줄게. 진짜? 나 재수할 건데 나 대학 갈 때까지 딴 애 안 만나고 나 기다려줄 수 있냐? 당연... 당근이지. 알았어. 나 정말 그 말만 믿고 공부 열심히 할게. 그래. 건강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. 나 간다. 나... 나 너 생각하면서 진짜...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. 가끔 문자 하는 건 괜찮지? 어... 안녕 잘 지내? 나 요즘 완전히 맘 잡고 너랑 대학 가서 만날 생각하면서 열광하고 있어. 넌? 나도 기말고사 준비 중 사탐 점수가 안 올라서 걱정. 담탱이가 부른다. 또 연락할게. 대학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침내자. 아자 아자 파이팅! 멀리서 누가 날 부르는 소 자꾸 가슴을 들이 흘리는 소리 아직 그 자리에 맨덜고 그 자리에 맨덜고 그 자리에 맨덜고 보다 아자 도와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